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환상이라고 불리는 에스겔 8장부터 이어진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는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지 6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마 이 6년간 그들은 바벨론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이 지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 바벨론이라는 도시의 압도당에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나고 자신들의 처지와 삶을 돌아보며 많은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들이 여러 의문을 품고 에스겔에게 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에스겔의 환상을 주시며 그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답을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이 답이 되시고 또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에 의문이 생길 때 누구에게로 달려가느냐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의문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4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또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동시에 회복과 또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며 그때까지 잘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포로 생활을 통해서 성결케 되는 체험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고 결단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성전의 동문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25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8장 말씀에도 25명이 성전에 있었던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는 제사장 그룹이었고 오늘 25명은 그들과는 다른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성전 동문에 모여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모인 목적도 또 결과도 모두 불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왜곡하며 해석했고 또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들이 얻을 유익만을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틈을 타서 그들이 소유했던 땅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또한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재단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가증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도자로서 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 했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오늘 25명 중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먼저 아수르의 아들 야하사냐와 또 분야의 아들 불라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하사냐는 팔장에 나온 우상 숭배하는 70명의 장로들의 주동자와 이름이 같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름만 갖고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동일인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악을 꾀하는 25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면 아마도 악을 꾀한 25명의 지도자 중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에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는 바벨론 프로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며 2년 정도 지나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거짓 예언, 사람들 입맛에 맞는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아수르의 아들이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은 거짓 예언을 또 다른 한 명은 악을 꾀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형제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사람 악을 꾀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이처럼 악한 삶을 살아갔던 이유는 그들 안에 진실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을 그대로 듣지도 또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서금은 감화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말도 본뜻은 도망가지도 못하고 갇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경고한 성 이루살렘에서 안전이 거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안전하게 이 심판의 때를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갔던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반응을 살핍니다. 진리를 전하기보다는 진리를 왜곡하며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냅니다. 하나님의 예언보다는 지금 당장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절말씀에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라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으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을 귀구리지 않았던 것은 그들 마음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미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위하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들의 위치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또 자신들의 뜻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지도자들의 타락 무엇보다 그들이 우상 숭배의 전면에 서서 이방 문화를 전파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과 순종은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은 자신의 생각과 또 의지와 욕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성프란체스코는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시체는 반항이 없다. 시체는 반항이 없다. 옮기는 이가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데나 갖다 놓아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다. 또 한 장소에 오래 계속 두어도 불평이 없고 또한 장소를 옮겨 다른 데로 가져간다 해도 저항하지 않는다. 순종이란 바로 이처럼 시체가 되는 것이다. 또 베네딕트 수도에서 가장 강조하는 세 가지는 겸손과 경청과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의 지도자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겸손, 경청, 순종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유다의 지도자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과 경청, 이 순종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는 덕목이 바로 겸손, 경청, 또 순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세 번째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무엇보다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 읽다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 그것은 더하거나 빼거나 이부대로 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유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왜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심판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현재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이르며 또 그때까지 바벨론에서 성결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절에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곧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까지도 축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지 의문을 품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포로된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25절에서 에스겔은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에스겔은 자신이 본 환상과 또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장로들에게 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말을 들은 장로들 그 지도자들이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요? 그들도 자신들이 들은 그 말씀을 성실히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매곡하거나 과장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함이 있더라도 또 동의하지 않더라도 완전히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의 진심이 전달될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 진실함, 또 겸손함, 성실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인 줄 믿습니다.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늘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될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목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는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공동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와 열방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트리키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진 안디옥 개신교회가 하루빨리 재건될 수 있도록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온 나라와 민족의 분열된 마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국 교회의 예배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단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속회 선교회 또 모든 부서와 기관의 부흥을 위해서 또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림의 모든 건숙들의 가정과 일터 또 허락하신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질병이나 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도